알았죠? 방금의 결과를 토대로 공주 씨가 맨 먼저 돌아가시면 네 맨 끝에 그 초록머리 색깔 빠져서 이리로 와 맨 끝에 그 초록머리 색깔 빠져서 이리로 와 초록머리? 초록머리? 초록머리 됐어 약간 청록색이네 야, 둘 중 누굴 뽑아도 쉽다 쓰네 연진이 형 제 팀 되고 싶어요? 아, 뭐... 뭐, 뭐, 뭐... 뭐, 뭐... 수빈이 형 제 팀 되고 싶어요? 근데 나 뽑아주면 이 킬 말고 유탄전으로 킬할 수는 있어 네, 저희가 전에 했었잖아요 저는 한번 리벤치 배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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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형 이해해, 이해해 야, 둘이 총합 20대스? 야, 둘이 총합 20대스예요, 20대스 자주 갔어 20대스 아니에요, 19대스예요, 19대스 정정하세요 정정 네 저는 의존첄 뽑겠습니다 의존첄 뽑겠습니다 워 míz 오랜만이네요 저번에도 참여했잖아요, 서바이벌 저희 팀이 어디 가세요? 이쪽이래요 오케이 이거 이겼어 오케이 할만해 팀이 뭐 할까요? 강 지 강지규 강지규 슬큰두시 여자들 암보? 강지구? 뭐로 야, 낭만이 없네, 이 사람들 팀이 뭐로 할까요? 30대스 가자, 우리 아, 오케이 우리는 30대스 당당하게 30대스 30대스 그럼 우리 토마일 어떻게 더 대스하자 저희부터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30대스 이거입니다 우리 할게요 아, 나 더 좋은 거 생각났어 아, 빨리 해 아, 뭐야, 4대스 아, 4대스 오케이 괜찮지?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사, 아, 4대스 하이 하이 베이스 구역을 정해야 하는데요 네 가위바위보 잘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팀에 야, 수빈이 빼 야, 너가 할래? 오케이, 인정 빼 야, 너가 할래? 네 오케이, 내가 할게 오케이,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저희 저기하겠습니다 아, 믿고 있었다고 아, 그렇지 팀이 더 늦었기 때문에 팀 회의를 한 번 하고 네 그래, 좋아 우리 우리 이길 수 있어요, 형 우리 팀 대장은 너야? 당연하죠 우리 팀 대장 형이야? 당연하죠 와, 대장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는 어떤 한 FPS 게임에서 스나이퍼 했었고요 이 사람들 총알은 제 눈에 다 보여요 그냥 윙윙으로 다 피해 줄 수 있는 정도랄까 네, 뭐 저로 설명할 것 같으면 저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설이 아닌 신호 들어와 맵 야, 얘는 맵발이야 일단 우리 목표는 일단 이 개머리판으로 번격 기절시키고 일단 3 대 2로 만드는 겁니다 빨리 와라, 제군들이여 자, 작전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제가 봤을 때 킬 도 킬인데 그 종이 그거 겁나 잘 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지수님이 그냥 뛰어가서 주워요 오케이 네 그리고 태현이랑 저는 뒤에서 엄어 사격을 해드릴 거예요 그게 저희의 작전 끝이에요 오케이 자, 리스폰 박스랑 아이템 박스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리스폰 박스는 회전목마 뒤쪽에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인정합니다, 맞아요 일단은 분명히 아이템 박스 찾으러 가다가 총 맞을 게 확실하니까 내 생각에는 네 아이템 박스가 한 6쯤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전장으로 나아갈 때 여기서 교체를 하고 나아가는 거지 교체하는 게 진짜 그냥 슉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진짜 꿍 눌렀다가 꿍 눌렀다가 꿍 눌렀다가 꿍 눌렀다가 꿍 눌렀다가 저 그러고 5대스 아, 그러면은 주위에 있어도 나선 거 같지 근데 같은 곳에 두자 네, 같은 곳에 두는 게 아마 괜찮을 거라고 한 번에? 연준이 형의 위치를 너무 잘 정해서 회전목으로 응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 저희가 이길 확률?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뭐 틀리발란 아니에요 하지만 전략만 잘 짜면 된다 사실 뭐 저도 생각한 게 있는데 우선 범경이 핵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25히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냥 핵 발이야 그 형을 일단 개머리판으로 기절시키고 2 대 3으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나쁘지 않아 수빈이 형 집중 사격 오케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멜탈 흔들어 놓겠습니다 아, 아, 연준이 형, 연준이 형 연준이 형이 보니까 멘탈이 약해요 한 세 번 연속으로 죽으니까 하기 싫다고 하더라고 연준이 형, 수빈이 형, 그다음 휴닝카이에요 네 역시 거기가 휴닝이가 대장이긴 하네요 응 멘탈이 좋네 최대한 보급품 많이 챙기는 걸로 내가 그때 그걸로 점수 나뉘네 응 아, 이 사람은 왜 작전 하루 종일 짜요? 하하, 참 귀엽다 음 근데 이거 맛있겠다 잠깐만, 나 이거 먹 근데 이게 맵이 더 넓어진 거죠? 아, 개인 자리랑 똑같아요 숨을 곳도 없겠네 그냥 숨어서 쏘고 앞에 그 벽 같은 거 있잖아 한 명이 숨어서 오는 사람 처리하는 걸로 하잖아 뭐라고요? 그냥 니가와라 전략으로 우리는 안 나가고 그냥 뻑이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해? 니가와 전략 있거든요 저희는 그냥 여기 가만히 있고 이쪽도 답답하겠죠? 어떻게 하면 오지 않을까요? 근데 범규가 약간 여포 스타일이란 말이야? 음 우영이 공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근처에서 여기 말고 좀 실전 분산이나 좀 숨어있든지 할게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뭐 저희는 작전 크게 어렵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재훈을 이거 차고 네 니가와라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니가와라 전략 니가와라 니가와라 전략 저희는 작전 다 짰는데 저쪽은 뭐 하루 종일 뭐 어휴 벌써 우리가 이겼네 그쵸? 어이, 어이 최수빈 팀 쉽다 쉬워 최수빈 팀 안 들리죠? 네, 최수빈 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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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수 님이요? 공기 씨? 오, 좋아요, 좋아요 어이, 그쪽 팀! 하루 종일 이야기하냐? 야, 무선기 차도 안 달라져 이길 수 있겠어? 내가 봤을 때 못 이길 것 같은데? 아아 가자, 재군들이여 들리냐, 오바 아, 들리냐 들리냐? 들린다, 이 암마 알겠다, 오바 네, 이동하겠습니다 출발하자 형, 저희 두 명 어차피 저기 계속 있잖아요 누가 오면 한 명은 그걸로 바꿀래요? 누가 오면 한 명은 그걸로 바꿀래요? 에잇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둘 다 하면 혹시 안 들 수도 있으니까 한 명은 그냥 총으로 가고 한 명은 따발 총으로 가죠 오케이 와, 이거 이겼다 질 수가 없다 일단 이 지형이 엄청 하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이 지형 제가 쓸게요 뭐야, 시작한 거야? 아직 아직 시작 안 했어, 수빈이 형 어딜 그렇게 도망가시나? 얘 막 달려오진 않겠지? 혹시 몰라 그러면 진짜 변수인데 당황하지 않으면 돼 우리도 그냥 받아치면 돼 우리가 절대적인 느낌 우리 위치가 좋아져 지수님, 지수님 저기 뒤에 저 아까 제가 꿀자리라고 했던데 네 아, 삿 아사다대스! 화이팅! 화이팅! 30됐스! 30됐스 화이팅! 락드 로드 바꿨어요 형 바꿨어요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여하위전스입니다 아니 이거 사람인지 카메라는지 모르겠네 오케이 태현이 위치 확보 태현이 빨간 범버카 같은 데 뒤에 있어 아 답답해 아 쟤네도 안 오는데요? 왜요? 뭐.. 포기야 갔다! 포기야 그쪽! 포기야 그쪽! 포기야 네 범규야, 오른쪽! 범규야, 오른쪽! 쏴요, 그냥 야, 범규도 이상해, 진짜로 장비가 뭔가 이상한 거 같아 아, 말도 안 돼 저희 지금 영대스 아니에요? 그럴걸? 지금 여기까지 들어온 게 몇 번인데 아, 이해를 못하겠네 몰래카메라 뭐 이런 건가? 보기엔 나른다, 보기엔 같이 뛰어가 원래, 차라리? 근데 나가자마자 죽었긴 한데 저기도 숨어서 계속 쐬기만 해갖고 어? 아, 저런 걸 떨구네 아, 저런 걸 떨구네 보급 떨어졌다, 보급! 아, 잘했어! 아, 기대 보고 보급 좋아! 아, 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건 뛰어갈까요? 고고고고! 재밌게 그냥 뛰어가 보자! 가자! 야, 온다, 온다! 야, 온다, 온다! 야, 근데 안 맞아, 씨. 근데 너무 멀리서 왔었는데? 좀 뛰어갈까?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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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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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왔어! 계속 뛰어! 달려! 이래야지 재밌지. 야, 이래야지 재밌지. 저렇게 재밌지? 빨리 떨궈주세요! 오케이. 뛰어! 아! 야! 야! 야, 여보! 야! 야, 이거야! ju need護사건 voltage 당 Insert년然 느낌 전환 Him 짜발총보다 그냥 척이죠. 그치 나도 그런 거 같아. 짜발총 잘 안 죽어. 아 죽었다. 야 공기 형 나 처음으로 죽였어. 죽였어? 아니. 휴닝카이 좀 죽여봐. 톨킬 당하니까 어때요? 지금 내가 승인을 왜 안 찍지? 휴닝이가 잘하네 그래도. 저희 팀 에이스는 맞네. 라틴고. 휴닝이가 저기 팀 에이스는 맞아. 저 몇 킬 했어요? 나 좋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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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유탄을 해서 뺏어요. 저희 다 총 없어요. 아우. 아우. 나이스. 혹시 얼굴 대고 쏘고 있어요? 어. 잘 맞아요. 그렇게 하면. 얼굴 대고 이렇게 쏘면. 아 이게 통계야. 얼굴을 많이 대고. 그러면 저 15키로 했어요. 아 그래? 추ř 캔 Arač 아 teve ya. 으하Р 죽었어. 죽었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여러분 자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더우니까 자 여러분 누워 보니? 누가! 무거워! 하, 연준이 형 귀엽네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야, 주지 마 지수님, 뒷쯤에 조심하세요 야, 지수님 빨리 맞춰 지수님 맞춰 빨리 지수님 맞추라고 못 나가요, 환경이 있어서 지수님 맞추라고, 빨리 지수님, 뒷쯤에 조심하세요 지수님 맞춰 안 돼 야,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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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 돼! 안 나와 안 돼, 또 오, 오 오, 오 못해, 진영이 못돼, 휴닝 입 남았다며 오, 야, 태현이 왜 휴닝이 잘 맞추고 잘 안 맞지? 어떻게 죽인 거야? 아, 나 태현이 죽였어 왜, 뭔 일이에요? 아, 그럼 그렇지 낚시였어? 낚시인 거 같은데 뭐예요? 찍어요, 찍어요 아, 지진이 저기 위에 있는데? 아, 진짜 나도! 나도! 아, 무서워 죽여! 태현님! 야, 이거 다 내가 간 거야? 네 아, 진짜 빨리빨리 좀 뛰어다니시길 했어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정규 팀 33킬 야 태현 팀 2, 3킬 5킬 이렇게? 의전팀 2, 2, 3, 40 박수! 20킬이 아니었어요 가운데 대단하다 오케이 총점은 57점 오케이 57? 57 에이, 괜찮다 할만하다 휴닝 팀은 이야 야, 벌써 할만해 20대 스팀에 좋아, 좋아 화끈하다, 화끈하다 야, 연준이 형이 이거 한 30킬 했을 거야? 맞아, 진짜로 인정 인정 아, 진짜 41점입니다 오, 괜찮은데? 아니, 아니 역전 가능해? 역전이 크지가 않아 역전 가능해 내가 말했지, 너희는 그냥 쥐아해줘, 나는 스네이크 아이즈 보여주세요 이 형 너무 잘했어 저 그럼 포인트, 포인트가 어디 갔죠? 네 네 근데 이 0점은 앞에 1그리는 걸 깜빡하신 거죠? 0점 야, 형이 구형구에 인버트라, 인마 오케이 클래스 5 클래스 5 7점 7점 아니 5점 아니 야, 연준이 형이 제일 점수 없네 이렇게 보면 뭐야 클래스 7 야, 벌칙 살이 찔어요 나 오늘 열심히 땀 돌리고 이거 티셔터 쪄 7 야, 이건 그냥 이겼는데? 아, 연준이 형 야, 연준이 형이 점수가 줄 연준이 형 50점 내는데? 아니, 이거는 난 죽어도 각오하고 뛰어 5점 야, 연준이 형 하드 캐릭터 나는 죽어도 각오하고 했어, 나는 그래, 그거 갖고 이거 왜 자꾸 다 저러냐? 7 와, 뭐야? 대박이다, 연준이 형 진짜 50점 되겠는데요, 연준이 형만? 광고에서 막 마이너스 20점이나 0 아니, 이 게임의 포인트가 제가 죽는 거였잖아 죽는 게 파악을 잘못했네, 우리가 죽는 게 파악을 잘못했네, 우리가 쿠쿠다스 쿠쿠다스 야, 심지어 그걸 위에서 떨어뜨려 다 부... 지금 이거 형 멘탈이에요 오! 근데 이거 찢어졌어요 이거 뭐죠? 이거 뭐죠? 부여할게요, 너 네, 부여할게요 너희... 너희 줄까? 야, 7점 하나 줄게 자, 일단 저희 점수 오픈할게요 0점 0점 야, 잠시만 야, 잠시만 야, 잠시만, 뭔가 이상한데? 저거 봐요 5점 3점 그냥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겨 아니, 그 7점 하나 3점 아, 아,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겨 3점 야, 이겨 야, 우리가 물이 좋아 3점 아, 뭐야 7점 5점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겨 하... 야, 나 진짜 여기서 이기면 바로 세레모니 한다, 진짜 1점 1점 총점은 31점으로 89점 79 89점 오, 높은데? 어, 이거 질 거 같은데? 3점은 지금 1점 총점 90점 오! 아, 졌다 91점 야, 근데 야, 무슨 문제 뭔지 알아? 2점 차이였어 아, 2점 차이야? 나이스 2점 차이였어 야, 이거 2점 5점 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야, 그러니까 2점 5점 받을걸 아, 깜이 다행이다 야, 이거 진짜 연주 형이 잘해줬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엉덩이에 꽂아놓은 티켓만 안 뺏겼어도 뭐 이겼을 수도 있고 그렇네! 안 뺏겼어도 고생을 하셨는데 좀 못 하시네요 아 그러면 오늘 회자에게 정의식이 있었어요 어, 뭐예요? 제작진이 제작한 티셔츠를 입고 다음 추억에 사용할게요 싫어!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이거는 제작진의 실수입니다 너도 죽고 걸어 다니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의 실수이기도 하고요 형, 죄송한데 죽은 의전체도 같이 걸어 다녔어요, 저랑 인정! 아니, 6탄 전 했잖아, 둘이 당당히 뺏어 왔습니다 막내,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연주의즈팀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친구들 야, 진짜 데려가고 고생했어요 아, 고생 아, 그쪽 팀도 너무 잘했네 야, 티하니깐 이리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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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수밖에 없어 다른데, 다른데, 다른데 다 다른데, 다른데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구야? 또 화이팅, 또 화이팅 그러면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추도 외치고 끝내보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뚜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